한 단지, 닭가슴살 오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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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저구 형! 여기 패스가 좋았네 동현이가 좋았네 아 오세훈이 돌려놓기 오세훈이 인사이드 돌려놓기 와 도쿄리 됐다! 도쿄리 들어갔어! 이거는 강약 조절 강약 조절이 완벽했잖아 명보 형이 웃는다 흐뭇하게 야 저 울산 콤비 와우 테스트닛 라이브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 1차전과 명단을 100% 바꿔서 선수들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오세훈 카드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이강인 선수가 과연 올림픽 대표는 어떤 색깔을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센터백에는 지금 수비 라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정태욱랑 이상민이 아닌 정태욱과 이지솔 라인 이렇게 기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풀백에 많은 모습 보이지 못했지만 올림픽 대표에서 김태환이라도 나이 어린 김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영욱 정우영을 세우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사실 후반전에 이제 느끼시다시피 중원에 강인이가 전반에는 확실히 이제 이강인 선수를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강인이가 들어왔을 때 올림픽 대표의 소집 훈련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없었단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우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볼터치 횟수도 적고 그리고 강인이가 들어올 때는 강인이가 전체적인 판을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올림픽 대표의 특징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이는 것이 좀 덜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반전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김동현이 경기 운영이 내용이 좋았는데 이동경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확실히 올림픽 대표는 익숙함이 강한 팀이었다 익숙함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선수들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스물여덟 명 그렇죠 국가대표에서 합류한 선수들도 있었죠 원두제 이동경 이동준 선수가 고향에서 이제 레바논전을 마치고 바로 합류했습니다 제주로 그러면서 후반전에 다 기용이 됐죠 원두제는 볼란치를 쓸 수 있는 선수고 이동준은 측면에 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이동경 이동경 이동준 울산 현대라인의 위력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표팀 명단을 일반 팬들도 대충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지션별로 오늘 호흡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는 게 안창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실전 감각도 약간 떨어지고 안준수는 그래도 부산에서 좀 뛰는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왼쪽 풀백 고민입니다 왼쪽 고민입니다 전형적인 왼발잡이 풀백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 고민이에요 근데 김진야가 들어왔을 땐 공격적 가담에서는 좀 더 위협적이니까 진야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설령우가 좌우가 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고심을 좀 하겠죠 설령우가 떠오를 수 있다 네 오늘 보니까 활약이 오른쪽에서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은 선수죠 그리고 소속팀에서는 홍철이 몸이 안 좋았을 때 왼쪽으로 많이 나오죠 또 김태환 그리고 김태환 대신에 로테이션은 설령우가 오른쪽으로 쓸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오른쪽 풀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쪽에서는 조금 더 앞서갔던 건 이유현이죠 그렇죠 옛날부터 많이 뛴 건 그렇죠 김학범 감독이 뛰는 양이라든지 몸싸움에서 좋은 장면을 보내니까 이유현 선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경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될까요 윤정규 선수라든지 네 또 설령우 선수가 되겠죠 좌우 다 되니까 네 그러면 설령우 선수가 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센터백 센터백이 오늘은 정태욱 그리고 이지솔 선수가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상민 선수가 주장으로서도 그렇고 줄곧 선발로 나왔었었죠 그렇죠 정태욱 이상민이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거기에 이제 발이 빠른 김재욱 카드 김재욱 원두재로 원두재를 축으로 해서 만들어야 겠죠 원두재와 그 옆에 뿌려주는 역할을 딥 라인 플레이 메이커 역할 수 있는 김동현 카드 네 둘을 일단 놓고요 네 이제 이강인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음 야 우리 그동안 함께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써야 되냐 말하냐 물론 이강인이 들어오면 팀 색깔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그렇죠 한 방에 킬러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강인 카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정승원을 넣겠죠 그렇죠 네 정승원은 멀티가 되니까 윙백, 풀백, 공격형 그 다음에 볼란치까지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이우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쪽 포지션도 정승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부상 18명밖에 안되니까 부상자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풀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승원이가 예 그래서 정승원 선수 음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컨디션상으로는 김학범 감독은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초반에 중거리숫 하나 좋은 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살짝 존재감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뭐 이 선수가 확실히 돌파면 돌파 킬러패스면 킬러패스 킥이면 킥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좋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고루고루 다 가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건 단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각자의 극단적 장점을 합쳐서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런 부분은 조금 에 이번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올라가서 2선 최고 경합 많이 할 수 있는 이 자리 저는 여기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름이 안 빠지고 들어온 선수들 A매치를 가서 못 뽑은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계속 김학범 감독이 변화를 주지 않는 라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김대원, 이동경, 이동준 라인이죠 음 김대원, 이동경, 이동준 네 근데 이제 김대원 선수는 내일 발표가 되는 거 봐야지 이제 뭔가 알 수 있죠 다시 소집돼서 몸 상태가 이 자리에서 경합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네 이동경 자리에 김진규 선수가 되겠죠 네 김진규 선수가 이제 1차전 때도 워낙 좋은 모습이었고 볼을 차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했다는 이강인 여파가 다 있어요 아 그렇죠 이강인을 넣으면 이제 한 명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결국은 이 자리도 설 수 있고 이 밑에 원두재 짝으로도 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강인도 멀티 이강인과 연계된 애들이 이제 선수들이 미안합니다 애들이 선수들이 이제 동현이 네 김동현 선수 그 다음에 이동경 김진규 네 정승원까지 정승원은 이제 간다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이 다 얽혀서 교집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고개월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정우영 선수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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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네 조금 힘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 컨디션상 그리고 또 하나는 엄은성도 엄청 좋은 선수지만 나이가 이제 어린이 선수니까 네 네 한 번 더 아시안게임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고 또 하나는 송민규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 네 송민규 선수가 이제 2선에 그러니까 양쪽 윙쪽에는 2,2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대원 선수가 오른쪽 갈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왼쪽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 되니까 여기는 맞겠죠 네 두 윙 자리는 3명 정도 네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공미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선수 뭐 그런 게 이제 김대원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전방 저희는 이제 원톱 체제니까 원톱에 이제 한 두 자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세훈이냐 조규성이냐 고민을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황의조 와일드카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자리만 예 한 선수만 선택이 되겠죠 음 권창훈 선수가 권창훈이 또 들어오면 여기가 이동경 김진규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컨디션 봤을 때는 강인이보다는 권창훈이 컨디션이 더 좋죠 네 와일드카드 쓰게 되면 네 황의조 권창훈 김민재 딱 축을 세워놓으면 뭐 오늘 좋죠 아 그렇죠 네 이 10번 자리가 치열하네 네 가자 도쿄 골드메달로 띵띵띵띵 암튼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내 머리도 그렇고 김학범 감독 이하 코칭스태 머리 좀 터집니다 네 잠 못 자요 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